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10번 한 겁니다. 10번. 10번을 검증된 게 10번입니다. 10번. 그리고 제이아 H님께서 계속 역대 선거의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번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얼마나 전문가들 깨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문가 할 겁니다. 여러분 10번 정도를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딱 한 번 실패한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심합니다. 어떻게 대구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그렇게 조작값이 낮을 수가 있냐. 어떻게 전국의 15%가 다 적용했는데 그쪽만 유독 5%냐. 대한민국 조작기술은 거의 정상급입니다. 그래서 특정급을 콕 찍어서 이러면 낙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급을 콕 찍어서 당선시킬 수도 있고 표를 훔쳐가지고 딱 배분에 맞춰서 정의당 60% 더블당 40% 싸우지 않도록 탁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표를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용성 무소속 후보는 경기도지사에서 너무나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욕했기 또 모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절대 앞으로 공직자 선출지역에 나서서는 안 돼. 50% 그냥 훔쳐가버린 겁니다. 김은혜는 표가 나면 안 되니까 5%만 훔쳐가버린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기술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10번 한 겁니다. 10번. 10번을 여러분들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거의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 기술도 앞으로 뭡니까? 콩고나 우간다에 다 수출해야 될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권력을 영속화시키는 그런 소위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 여러분들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 가지고 다 아프리카의 전체다 남미아오 전체다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다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들다 보면 정보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소위 감각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오근호 대표가 미디어 에이 여러분 유튜브 방송하고 페이스북에 여러분 딱 공개한 자료를 보고 저는 본능적으로 마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4월 10일 총선의 예고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고편 2탄이 바로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가 약 460만 표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봉투를 그것에 맞게끔 주문 해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고 대지 않게 진주 준 것처럼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작된 것에다 175%나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자서를 늘리는 겁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테이블에서 중요한 것은 2016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일명 관외 사전투표에 169만이 여러분들 참가했는데 이것도 정상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일드하게 좀 적은 규모로 조작한 겁니다. 그것이 뭐죠 175%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jrh님이 작성해 주신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2016년과 2020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그냥 작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12.28%입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2.15%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은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는가 하니까 대략 2020년 총선에 선 전국평균으로 사전투표자 수의 약 25%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2016년은 어떠냐. 2016년은 약 여러분들 한 13% 정도 절반 정도 한 겁니다. 절반 정도. 12.5%나 13% 정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여러분 시운전회가 재미를 보고 난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게 되면 2020년에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10번의 사전투표 조작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조작기술은 거의 귀신의 레벨까지 올라 있는 겁니다. 귀신의 레벨이 올라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을 여러분 조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얼마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코를 납작 눌러줄 것인가 그것만 결정한 게 남았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 조작은 시운전 대략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3% 정도 조작을 했고 그다음 2020년도 총선에서는 25%를 조작한 겁니다. 25%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의 당일투표 득표보다 큰 겁니다. 표를 몰아줬으니까. 이런 짓을 여러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을 그리 보시게 되면 이게 뭐 거의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 좌우대칭에. 광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 전북 전남 여러분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이야.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칼코만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식자층과 엘리트들이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걸 정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왜 정상인고 하니까 다음에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 지방선거에 다 비슷한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4.15 총선에 문제없다고 이런 판결한 거 아닙니까. 사실 도덕조나 윤리조나 지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파산 상태인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 이걸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뭡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깔아뭉개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만 나무랄 게 없는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대부분 깔아뭉개는 쪽에 섰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참정권 없이 그냥 살자는 거잖아요. 북조선하고 같이 선관위가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대통령 모시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이야기죠.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하니까 여러분들 더 폼이 나네요. 모양이 좋네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 기술은 거의 뭡니까. 최정상급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런 조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분대로 그냥 선거 결과 결정나는 겁니다. 선거를 기획하는 자 특정 정당에 기획하는 자 그리고 그 하명을 받들어서 실무를 행하는 자들이 그냥 결정하는 대로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폼 잡고 이렇게 다니지만 까불까불까불 이렇게 하지만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길 수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민생토론회가 뭡니까.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거 지고 나면 다 뭐죠. 다 그냥 뭡니까.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마가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죠. 정치는 무조건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울산 차이집입니다. 2020년 총선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림입니까. 이런 그림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울산은 더블당이 12.20% 국힘당이 마이너스 11%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얼추 여러분들 뭐죠. 24% 정도 조작을 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다 만드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그래프를 원하는 대로 뚱뚱하게도 만들 수 있고 홀쭉하게도 만들 수 있고 기분 내키름도 다 하는 겁니다. 이런데 뭐 뭐라고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국힘당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참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메뚜기도 온율이 한철이니까 한 40일 지나가지고 다 결판 나면 그때 뭐 그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불나방하고 같아가지고 내일 모레 뭡니까 골로 가더라도 산수갑산으로 가더라도 지금도 뭡니까 깊은 조화가 다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6개 선거구가 있는데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울산 중구에는 국힘당의 박승민이 됐는데 어차피 조작해도 될 수 없는 지지만 조작을 화끈화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차익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4.70% 국힘당이 마이너스 16.62% 기타당이 플러스 192%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국힘당이 훔친 거하고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나누어 가진 거가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16.62% 플러스 16.6%입니다. 울산 남구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4.20% 더블당하고 여러분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정의당이겠죠. 플러스 14.20%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의 규칙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14.70%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여러분들 교수님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규명해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너무 이야기만 할 게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통계학과가 있을 건데 그 통계학과 교수님들 가운데서 아니 이렇게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어떻게 차이가 플러스 14.70%가 나오죠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똑같죠 이런 걸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성명내는 분들이 없습니다. 나라가 참 엉망진창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그냥 짐승입니다. 이걸 보고도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고칠 생각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짐승인 겁니다. 그냥 짐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침묵하는 특수부 출신의 이런 난리던 검사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꼴을 보면 정말 하나님한테 이런 벌 받는다 너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렇게 불의가 만연해 가지고 너희 도대체 앞으로 벌을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대구 광역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구는 조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까 대구는 어차피 뭐죠 보수의 아성이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래프 만드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프를 만드는 꼴을 보시게 되면 전국 기업은 평균으로 거의 조작을 한 겁니다. 26% 정도 조작을 했네요.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더불당의 차이집 사전 빼기 당일이 다 관외 사전 빼기 당일이 다 불러 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의가 이렇게 만연해 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걱정이 안 되냐 이야기죠. 대구 중구에 곽상도시가 당선됐는데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는지 더불당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더불당 후보의 차이집이 플러스 16.6이 국힘당이 마이너스 16.59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bc를 합치게 되면 a가 되는 겁니다. bc를 합친 마이너스 16.6이 a가 16.6입니다. 표를 이동시켜 놓으니까 착하게 여러분들 뭐죠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대칭 구조를 가진 겁니다. 2020년 총선에 관외 사전 투표를 이렇게 조작했는데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를 조작 안 할 거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작할 거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조작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관외 사전 투표자들 뻥튀게 해가지고 2016년에 비해서 1.7배 정도 늘린 다음에 표수시어 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일을 당하고 곡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격하거나 무리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을 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관외 사전 투표는 물론이고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 확정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리고 그 가능성 가운데 첫 번째 예고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관외 사전 투표수를 뻥튀게 해가지고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딱 조짐을 보니까 경기도의 112만 표 관외 사전 투표 전국의 추정치가 464만 표 464만 표는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7배를 늘린 것이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겠는지를 추론이 가능한 거죠. 무자비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안 할 거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